모닝와이드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오늘 같은 주 초반에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좀 줄면서 확진자 수도 줄었는데 이번 주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400명대였습니다. 주말에도 요양병원과 마트를 비롯해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562명으로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평일 내내 6, 700명대였던 걸 고려하면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검사 건수가 감소해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소위 주말 효과가 이번에는 크지 않은 겁니다. 검사자 가운데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은 1.8%에서 3.48%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세 차례 전수검사 결과 어제까지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입원 환자 179명 가운데는 절반 정도가 접종을 맞췄습니다. 종사자는 168명 가운데 86%가 접종을 마쳤는데 확진자는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북 경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선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5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나왔는데 그제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불법 심야 영업을 하다가 손님 등 43명이 적발됐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